안녕하세요. 여기는 한가리 오면 여기는 무조건 와야 되는 것 같아요.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, 한가리. 너무 신기했어요. 한국 사람이 지나갔어요. 한국어가 들려. 너무 예뻐요. 이 다리 쪽 아까는 찍었죠? 재밌다. 저랑 같이 산책을 해볼까요? 그냥 리허설 할 때는 괜찮은데 아무튼 포디엄 앞에 가면 긴장이 되더라고요. 잘 해봐야죠. 연습 많이 했습니다, 많이 읽어봤어요. 땡큐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해서 너무 민망했네. 예쁘다, 배경이. 뭐 해볼까요? 어떤 걸 해볼까요? 이게 확실히 부답했어요. 왜 예쁜 풍경으로 유명한지 알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지금 딱 이 장소가 너무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해랑 같이 해가지고 음악이랑 너무 잘 어울리게 해서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. 전 이거에 좀 감동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. 천천히 해봐요. 천천히 해봐요. 진짜 마지막에 모자를 썼는데 살짝 귀여운 그런 느낌으로 찍어봤습니다. 좀 다양하게 많이 찍어봤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캐럿들. 여기가 원래 있는 곳인지 알았는데 너무 약간 뮤직비디오 찍는 것처럼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. 감자튀김 약간 어디 거예요? 맘X 터치는 거? 맘X 맞죠? 그래서 맛있더라고요. 찍어도 농구를 엄청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좋아하긴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팀이 월스푸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돼요? 그래요? 옛날에 민규랑 한 번 찍어봤어요. 둘이서 또 찍게 되니까 너무 좋네요. 이번에는 좀 멋있게 그때도 멋있었죠. 이번엔 더 멋있게 찍어보겠습니다. 답답해 보여가지고 살짝 걸친 느낌으로 찍어왔는데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기대해주세요. 키? 네. 네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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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러 웃기게 하려고 웃기게 하는데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강까지 놀러 온 거지. 형 근데 카메라에도 잘 담긴다. 아 진짜? 윙크까지. 어? 어머니? 어? 어, 등록하다. 잠깐만. 우리 쇼 형이 진짜 엄마랑 또 판박이에요 진짜. 이거 뭐야? 우리 엄마 나랑 똑같이 생겨서. 네. 왔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이 용두 휴게소가 그 고잉 세븐틴에서 하니발 제가 MC를 맡을 그 편의 장독이기도 해요. 레전드를 찍은 고잉 세븐틴. 이 용두 휴게소가 이 용두 휴게소는 새로운 로고 최근에 왔게요. 조슈와 에세 레츠고 오 몸이 좀 좋게 나오는데요. 팔 운동을 되게 오랫동안 하냈었는데 그래서 예전에 비해 좀 더 작아진 것 같긴 해요. 제가 평소에 가죽 같은 걸 많이 안 입는데 그것도 기억이 나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내일 인기가여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